이 식물 가게, 좋아서 시작하신 거예요. 얘네가 맞는 화분을 찾아간 것처럼 저도 찾아갈 수 있겠죠? 그게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힘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너 현지의 즐거움만 찾다가 나중에 잘못되면은?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 보내면서 정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. 이 시야단에 어떤 우주가 있을지 네가 직접 경험해봐. 빠른 성장도 변화도 없어 보이는 이 식물은 드러나지 않는 시간대만 그저 안으로 깊어지고 자란다. 당신과 나의 하루처럼.